아 안녕하십..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2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야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음악 틀어 음악 틀어야지 오케이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 생선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무엇이냐 청국장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제가 먹은거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 아마 생선은 엄마가 있을걸요 음 아삭아삭 김치 들어가 있어서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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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! 누가 그거 해달라 그랬어 허허허헣헣 잼소톤을 먹어야겠군 여기 크게 해놔야되겠군 아 여기다 채워놔 밥 한입먹구 잼소톤 한번 쳐다보고 먹방봉 반찬 생선 청국장 맵불처럼 할때는 저랬죠 반찬 100에서 150 오늘 봤는데 한 27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애요 270개 유니온코이 아니요 회져갖고 먹는거 10. 10. 10개 썰기 10. 15개 10. 15개 10. 10개 10개 11개 10개 12개 12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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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다리 전국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 음. 이게 반말하는 방송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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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다리. 코다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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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리 괜찮습니다 아 저 직접 한거 아니고 해준겁니다 해준겁니다 내 마우스 어디갔냐 좀만 쫄리자 크네 내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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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이이 꺼내셨 아 2탄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채팅창 안보이게 해놨네 아 깜빡했네 와 아무도 말 안해서 몰랐어 음 아깝네요 아 깜빡했네 아 보리차인가 이게? 모르겠는데 마이 미스텍 채팅창을 안보이게 해놨구만 몰랐어 몰랐어 이만 2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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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케이 아 아 와 재물도 먹고 가야지 아 아 뭐 거리가 뭐든